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?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, 입을 거, 걱정을 하게 된다 먹을 거, 마실 거, 입을 거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도마보금에는 입을 것만 그냥 얘기하신 거죠 하나로 모아서 입을 거 그러니까 몸뚱이, 너 몸뚱이 살림살이 너무 신경 쓰지 마 몸뚱이 살려야 되니까 옷 입혀야 되고 또 치장도 해야 되니까 입혀야 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좀 잘 안 하다 하시죠? 우리 마음에, 애고의 마음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 할 수 있지만 취지를 잘 살펴서 듣자고요 왜 이런 얘기 하시나 지금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찾는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존재들도 다 이거는 다 자기 먹을 거, 입을 거, 옷 걱정하는 거 이건 다 할 줄 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그렇게 먹을 거, 마실 거, 입을 거 생각하는 만큼 뭘 생각해야 될까?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? 믿음이 강한 자들은 뭘 해야 될까? 그대들보다 그대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사실 우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이 정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대들은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성령이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성령 자체가 이 성령이 구현된 성령의 발현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구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구현 성령이 온전히 구현된 게 천국이죠 자 성령 자체가 본체로서의 천국이고 내 영혼육에서 구현되면 또 여기에서의 내 영혼육이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되고 성령이 구현된 곳이니까 이 성령의 진리가 선포된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? 죽은 뒤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뜻이 내 영혼육을 통해 구현되버리면 여기가 천국이죠 내 몸뚱이가 천국이고 내가 사는 세계가 천국이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육에서 천국이 구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 즉 성령의 현전과 성령의 구현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움 성령의 진리죠 성령의 정의로움이라고 성령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구하라 오로지 성령의 현전과 성령의 진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실 것이다 그대들 몫을 챙겨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 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할 수 있는 걸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무사히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성령의 현전과 접속하고 성령을 구현하려고 성령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 성령의 진리를 분석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